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제가 오늘 1월 15일 월요일인데요. 두산러브틱스의 경우에는 보압권에서 마감이 된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두산러브틱스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두산러브틱스 이번 신고가 파동에 물리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두산러브틱스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러브틱스에게 남아있는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세 분질 흐름이 나올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1차 파동 자리에서 강한 조정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번 2차 파동 자리에서 라운드 피겨자리 10만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 흐름을 받은 다음 현 위치까지 마이너스 20% 가량 눌린 모습이에요. 자 지난 1차 파동의 조정 위치 또한 마이너스 20% 가량 눌렸었는데 이번 2차 파동의 조정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30% 가량 눌리고 있죠. 자 이러한 조정 위치가 도대체 왜 발생하냐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현 수익실현이 현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외인들의 투매물량으로 강한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슈 이게 뭐예요? 두산로브틱스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신규 상장 종목들은 보호의 수가 걸려있습니다. 이 보호의 수가 뭐예요? 두산로브틱스의 공모가 2만6천원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이 매물대가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의 수 물량들이 현 위치에서 풀리고 있음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한 조정 위치가 확대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두산로브틱스의 보호의 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시면 지난 12월 달에 대략 44만 주의 보호의 수 물량이 풀렸고 이번 달부터 추가적으로 44만 주의 보호의 수 물량이 추가적으로 풀려요. 자 44만 주면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대략 430억 가량이에요. 두산로브틱스의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6조 3천억 가량인데 이 중에서 최대 주주인 두산이 70%의 물량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략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러면 하루 거래대금은 최대 5천억 가량은 터지는데 자 하루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5천억이 터지는 종목에 429억의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린다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순 없어요. 물론 지난 12월 달 신고가 찍는 구간부터 44만 주의 보호의 수 물량 즉 430억 가량의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리면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을 연출시키긴 했지만 이 보호의 수 물량으로 인한 낙폭 흐름은 최대 주주의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로브틱스 현 위치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다. 현재 구간은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을 단계적으로 소화해주고 44만 주의 보호의 수 물량을 받아주는 구간이어서 앞으로 이번 조정 위치는 조만간 마무리가 되고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산로브틱스 보호의 수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음 달 2월 달에 인수합병 호재 4천억의 인수합병 호재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만큼 인수합병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현 바겐세일 구간,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 놓으셔야 되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타이밍으로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산로브틱스가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신고가가 뚫릴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두산로브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6조 3천억 가량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시면 두산로브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60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인수합병의 재료에 의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신고가 부금만 터치해도 어떻게 돼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될 거예요. 자 두산로브틱스가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이거 어떤 걸로 이어져요?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이어집니다. 외인과 기관들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외인과 기관들은 무조건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들의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로브틱스가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이어치면서 신고가 흐름이 다시 나오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두산로브틱스가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로 인수합병 호지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마지막으로 두산로브틱스의 기술적 흐름 이게 뭐겠어요? 두산로브틱스와 같이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엘리어트 파동 1원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옵니다. 자 두산로브틱스의 경우에는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눌림목 4파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앞으로 상승 5파,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두산로브틱스에게는 앞으로 나올 이 마지막 피날리 슈팅 흐름 상승 5파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면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겠죠? 지금 자리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로브틱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무조건 비중 추가와 추가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 놓으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집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에 두산로브틱스의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두산로브틱스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지난 12월 21일날 신국가 뚫린 자리에서 최상당 구간 10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분명히 잡아드렸어요. 라운드 피겨 자리에 조정 위치와 함께 보호의 수분량이 풀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 이 조정 흐름은 피하자 제가 예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문자는 안 보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고 챙길 수 있는 수익도 안 챙겨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두산로브틱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 과대 낙복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단가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면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당 구간에서 제가 정확한 매도가까지 지난 12월 21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두산로브틱스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앞으로 두산로브틱스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때 크게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산로브틱스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 만큼 최대 주주들의 보호 횟수 분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라운드 피겨자리의 강한 저항 구간 두산로브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3차 파동의 최고점 자리 또한 라운드 피겨자리 10만원 구간에서 강한 저항을 막고 시세가 눌린 것처럼 앞으로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때도 다음 라운드 피겨자리인 20만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저항 흐름이 발생하는지 이거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거 봐야 되죠?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저점에서 매직된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3가지의 여부 이 3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두산로브틱스의 흐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앞으로 다음 상승 추세에서 확실한 매도가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상승 추세에 최상당 구간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뀔 수 있는 만큼 현 위치에서 집중해서 대응하신 다음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갖고 가야지 두산로브틱스 앞으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5-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두산로브틱스 앞으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해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로브틱스 강한 반등 위치 이어지고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면 이 상승 국면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래서 강한 조정 위치 발생하고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5-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는 두산로브틱스의 정확한 매사점 확실하게 받아가서 두산로브틱스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010-465-967-1번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브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당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하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러브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상급 특수의 경우에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왔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상급 특수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상급 특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상급 특수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스, 신한, 한국, 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브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스,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두셔야겠죠? 자 두상급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상급 특수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상급 특수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1폰으로 나와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